난리죠? SNS에서 난리입니다. 양아치 연기의 1인자, 우리 김승진 씨입니다. 엄마!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식탁. 대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빅에서 가장 핫한 김승진 씨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개그는요. 수원 인계동, 헌팅 포차에 입장하려는 남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원 인계동. 자, 1분 스타트. 아니, 뭘 더 넣으세요? 오우, 오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가드죠, 가드. 무섭다. 아, 예아. 아, 예아! 아, 예아! 아, 예아! 아, 예아! 아, 예아! 안녕하세요. 아, 예아. 입장료 만 원이요? 아, 예아! 아, 예아! 제 입장 하시는 분들은 도장 확인하겠습니다 입장료 만 원이요 제 입장이에요 도장 확인할게요 도장 확인할게요 얄미워 도장 확인할게요 이 새키 지 사인을 했네 예 자기야 끝나고 뭐해 몇 시 끝나면 국백 한 그릇 먹을까 소장 좋아요 내 깔 좋대잖아 너무 빰빡하게 한 말아 감사합니다 깔! 깔! 마이깔! 뭐하는 거야? 뭘 뭐하는 거야? 야! 뭐야? 뭐? 야! 뭐냐고 너! 뭐? 너 여기 사장이 누군지 알아? 내 군대 후임이야! 우리 가게 사장 여자야. 깎다. 맞아. 야! 어허! 어어허! 아, 쓰던 쓰던. 그래서 뭐? 야. 잠깐만, 놀다 간다고! 야! 어? 야! 야, 뭐 하지 마, 구멍 났어? 팔 흔들지 마라 야, 계속 흔들어 뭐? 계속 흔들어 네 팔이 아프지, 내 팔이 아파? 어, 그래, 그렇지 안 아프! 계속 흔들어 안 아프! 아픈 것 같은데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 날 살아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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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났다, 어? 어떻게 하냐, 응? 뭐야? 야, 뭐야? 우와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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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진짜 같아 야 야 아 안 지나가 이거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 아 꺼줘 아 아 얼만데? 야 얼만데 누가 돈 없어? 만원 야 야 야 야 야 6천원 7천원 8천원 9천 아 야 천원만 빼줘 만원이라고요 만원 아이구 좀 들어가게 하자고 놀자고 좀 나도 어허허허허허허허헉 지금 지금 놀랬어 자기도 몰래 친 거 같은데 자기도 모르고 친 거 같아 수프해, 수프해. 성공입니다. 세보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